네 안녕하세요 동예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희 앨범을 많이 기다리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 걸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지를 써서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제가 가끔씩 생일때나 그리고 새해 또 특별한 날에는 여러분들께 편지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실까 아시겠죠 당연히 친필로 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각국의 언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진짜 진작에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부끄럽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예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정환이 보고 싶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멈추고 자주 보는 우리의 시간도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엘프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많이 춥죠? 눈도 많이 오고 감성적인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춥지만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에 계신 많은 엘프분들도 15주년 앨범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거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부적으로 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우리 조금만 참아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도게입니다 괜찮으세요? 최근에 일본에 가면 안전하고寂しいですね 제가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서 코로나에 많이 해서 코로나는 생가 중에서도 다가고 싶으셔서 지금 보여드린 시간은 남겨서 많은andan 만났어요 저는 저희랑 좀 많은 시간을 참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뉴스 그중이에요 지금 한국의 방역에서 맨날이 너무 추억이 있어요 雪もたくさん降っていていろんな感情を感じながら寒い冬を過ごしています。 15周年アルバムをたくさん待ってくださ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ほとんど準備ができているので、もうすごくしたけ待っててくれますか? たくさんの応援お願いします。 僕の早く会いたいです。その時が早く音をずれたら嬉しいですね。 それまで健康でいってくださいね。また会えるその日まで少しだけ我慢です。 コロナ気をつけてください。みなさんのトゲでした。 みなさん愛してます。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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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はこうやって活動をたくさんたくさんしました。 日本語は少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が、 でも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にして、 日本語を使ったことがとても意味があると、 皆さんにも意味があると、 いいです。 次は、 日本語は中国語です。 日本語は中国語です。 日本語は中国語をチェックした後、 読みます。 日本語は中国語に関することを知りたいと思います。 日本語は中国語をボンティアには、 ああ、 そ9プロが登場して、